자, 얼마 전에 캡평 해주신 분인데요 키솔이에요, 디솔 키엘라 이솔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컨텐츠는 카타콘 빼고는 다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카타콘 어려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어서 아, 오케이 그럼 카타콘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 볼게요 다른 거 다 넘어가고 상태창부터 파악하겠습니다 배기 618 618의 3차각성 칭호는 힘의 대가랑 힘의 대가랑 아까 배기칭호에 배기칭호도 있다고 했거든요 배기칭호 카타콘은 배기칭호 많이 써요 배기칭호 그러면 배기칭호 기준으로 638배죠 638배 템세팅은 뭐 아카드 풀셋이고 다 66이겠죠? 이거 66이겠지? 66 구강에 66 어, 66이네 66에 폭제는 노작 폭제는 노작이시고 슬래셔도 육... 아, 슬래셔도 육... 아, 슬래션이 육고 음... 음흠... 976이고 976 그 다음에 S24네 1 아깝다 이거 옵션 좋은데 24네 음... 일단 세팅 자체는 어려움 도는 데는 저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배기칭호 끼고 배칭 끼고 어... 혹시라도 스펙업 하실 생각 있으시면 이제 폭제 폭제할 정도 건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폭제할 정도 폭제할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란 만들어서 직작을 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풍속이 196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속성강화 올이라고 해서 30일짜리 30일짜리 그... 그림자 탑 퀘스트 깨시면 그... 30일짜리 받을 수 있습니다 속성 30짜리 그래서 196이 되시는 거고요 23 폭제일이나 뱀달 슈젤은 좀 이제 좀 단물 좀 빠져서 어... 슈젤 보다는 폭제일이나 뱀달을 추천드리고요 이속 때문에 어... 2스펙이면 일단은 어려운 공팟으로 가셔도 됩니다 전 충분하다고 생각돼요 이 정도면 컷당할 정도의 스펙이 아니고 그냥 어... 가도 문제 없겠네 라는 스펙 정도 연마류 한번 볼게요 7연마 7연마의 써드 1렙이네 써드도 2렙이나 아니면 뭐... 마스터까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써드시엔도 일단은 카타콤은 깡딜이 세야되기 때문에 효과 올려주시는거 좋구요 그 다음에 써드시엠 마스터 해주시면 좋구요 컴... 못해도 컴플리트 써드시엠 정도는 그 대열하셔가지고 2레벨까지 만들어주세요 아... 이것도 안했네 챕터 손목도 챕터 손목도 챕터 깨셔가지고 어... 100위 올려주세요 100위 아... 그 솔로 가면 1떠요 솔로 가면 1떨 것 같은데 어... 카타콤 어려움 비오 리체 이솔레 파티로 가서 디버프 다 넣고 하면 1은 안뜰거에요 이스펙이면 랠릭은 뭐 지금 얻을 수 없으니까 네 챕터 손목도 100위작 됩니다 랠릭은 지금 못하니까 챕터를 올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챕터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두루마리에 챕터 있잖아요 여기 뭐야 1,2,3 잠시만요 깼나? 안깼는데 1,2가 없네 이 챕터 1,2 깨셨나요? 뭐야 이거 없는데 뭐지? 무기 손목을 인퍼널이요? 어... 아... 오... 아... 그거는 가시면 좋죠? 1,2 깼다구요? 1,2 깼는데 왜 없어요? 왜... 왜 없어요 그게? 챕터 그... 그게 없는데 올려주는게 아... 한번 가볼게요 제로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장해진거 받으러 이거 그냥 챕터 깨면 주는데 뭐야 뭐야 이거 아... 성장해진거 안받으셨네 성장해진거 같은 경우는 제로한테 가면 줍니다 일단 손목 올릴게요 손목 100위 올리고 성장해진거 같은 경우는 잘못 올리셨으면 초기화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 찍었다고 해도 100위 올렸고 이러면 641배 이건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하나 더 올리시는거 추천드리구요 초기화는 제로가 팔아요 2000만 시드에 초기화권 팝니다 성장해진건 챕터 클리어 하시면 줘요 챕터 클리어 하시면 굳이 1부터 안해도 되고 7부터 해도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구요 어... 챕터 깨면 줘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이정도 세팅이면 문제없을거 같은데요 룬이요 신뢰작이라 신뢰작... 까지는 생각 안하셔도 될거 같아요 신뢰작 안해도 충분히 돌 수 있어요 신뢰작이 영향을 받는거는 재분배 스탯이 가장 크죠 신뢰작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재분배 스탯 잘 뽑으려고 신뢰작 하는건데 자... 보자 스탯 일단은 덱스 안찍으셨고 크리 확률 선모딜이 높네 티솔인데 디펜도 안찍으셨고 크리... 아이고... 레오도 안찍으셨네 룬포인트가 부족해서 안찍으신거 같은데요 느낌이 룬업적 한번 볼게요 아... 이거 룬업적 깨주세요 몬스터 뒤에 수업 Bennett 스트레스뿐께님 10개 기부니아 10개 10개 107번째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거 금방 클리어할 수 있는거 니까 몬스터 다 잡아주시고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NPC 호감도라고 있어요 NPC 호감도도 웬만한거는 다 딸기주스 3000개로 돼요 웬만한거는 이건 매직이버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웬만한거는 딸기주스로 되니까 여기 있는 호감도 룸포인트 주는거 다 깨서 올려주세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게 여기 정의의 심판하고 정의의 심판 그리고 속성 그리고 덱스 덱스는 일단 찍을게요. 덱스 주력 스탯은 다 찍었으니까 여기서 이거 투명갑옷하고 난공불락 찍어주시고 잡스탯들 다 찍어주세요. 어차피 포인트 남으니까 잡스탯 찍어주시고 레어랑 룸포인트 룸경험치 이렇게 찍어주신 다음에 남는거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만큼만 찍으시고 으흠 그리고 카드로 넘어가자면 MP착취 SP착취 풍속성, 풍속공, 핵 핵성장, 레어, 이소 일단 오랭크 정석카드 뽑으셨는데 카드같은 경우는 나중에 바꾸세요. 나중에 스펙업 다 하시고 바꾸셔도 큰 문제없습니다. 왜냐면 스텐 6당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6.몇인데 일단 6당 100이 1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게 100이 100이가 아무리 높아봤자 40이에요. 40 40 40밖에 안되서 100이 한 3정도 올리는 효과밖에 없어요. 카드 바꾸셔도 이거는 나중에 건드셔도 크게 문제없습니다. 카드는 그리고 10랭크 카드를 올라가야되요. 지금 5랭크 카드 있으시니까 10랭크 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찍을 예정이에요. 어떻게 만들지. 카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제 유튜브 영상 업로드 되면 그때 생각하신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타콤 솔로는 안될 거예요. 참고하세요. 솔로는 힘드시고 어려움을 파티로 구해서 가세요. 클럽 파티나 지금 클럽이 여기 Don't hate me 라는 클럽에 계시는데 에픽하이 노랜가 이거 클럽 파티가 있으면 클럽 파티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클럽 파티로 가는게 왠지 마음 편하기도 하고 음 Don't hate me 여기 클럽 어디지 어쨌든 클럽 파티가 돌아가면 클럽 파티로 가시고 공파 같은 경우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가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카타콤 관련해서는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나요? 이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한번 메모장으로 순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보기 편하니까 자 첫번째 카타콤 어려움 걱정 X 그리고 스펙업은 카타콤 기준이에요. 스펙업은 효과 올리시고 서드 마스터 하시면 됩니다. 스펙업 효과 서드 마스터 그 다음에 앤키라 칼라그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세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룬 업적 깨주세요. 보스랑 NPC만 깨셔도 포인트 남으니까 보스 NPC 깨주시고 룬 레벨 룬 레벨 최소 20까지 올려주세요. 네번째 몬스터 카드는 나중에 나중에 한참 뒤에 한참 뒤에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정도만 지금 인지하고 계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게임하는데 으흠 신전절 말고 효율 좋은 절이요? 신전절이 가장 좋아요. 신전절 제외하면 이제 아르카디아 3 알카 3 쩔이 있는데 그래도 신전절이 쩔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효율 좋습니다. 잡템도 먹을 수 있고 레어도 먹을 수 있고 해서 알카 3 같은 경우는 잡템 없고 레어도 비싼거 안나오고 때문에 쩔하는 메리트가 없어요. 신전절에 비해서 네 세탑절도 있죠. 세탑할 쩔도 있는데 저는 쩔어 입장에서는 그냥 신전절하는게 좋습니다. 신전절이 그냥 편해요. 돈도 벌리고 음 신전절 하시는게 좋아요. 쩔 받는 입장에서는 다른 쩔이 좋을 수도 있는데 어 하는 입장에서는 신전절이 베스트구요. 서드마스터인데 컴써 제외하고 서드CM만 서드CM만 4레벨 찍는게 서드마스터입니다. 캐릭터평가 같은 경우는 제 그 카카오 플러스 친구 등록해주시면 거기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캐릭터평가는 여기서 마칠게요.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 Lo Lo